박수 한참 닫은 죽어도 안돼요 마이크 좀 더 열어 아름다워 박수리도 치시고 좋다 인천당은요 지야방당 다 읽었죠 이 일에 온 것 같아 이 일에 이 일에 수지니 이 날에 도둘이 도둘이 불어서리 아 이 일에 아 너 예수 너 이 일에 도둘이 이 일에 도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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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가 보라시아 알기 떨어지게 이를 안오니에 가니에 워낙에 이실 너를 찾지않아 나니 그가 나니 그가 나니 그가 박수로도 치우고 사람은 못나게 살아야 살맛이 좋답니다. 맞지요? 잘난척 해봤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십니다. 박수로도 치시고 끝! 사랑니 내 몸을 애정적 빚지 않으세요 내일 온 일에 조금만 건전할걸 열쇠 이 행진이 내 맘 우리 밑에 오늘 있으나 예수 오늘 우리 밑에 아멘 ninety eighty eat Ichi Osini you or I I I I I 한글자막 by 한효정 빛났네 네가 이제와 또 그 운명이 이제와 또 그 운명이 이 년아 나는 여기 있냐나 시원하게 돼있어 이 년아 다 맘사래소 괜찮지요 괜찮지요 대답을 하네 뭔 노래를 할까 왜냐면 사람꺼 부초같은 인데 그 부초파는 부초파는 인데 어저께 죽었다고 전화왔던데 아 부초같은 인데 뉴버전 말고 원버전으로 저거로 부초같은 인데 찾았다 노래나 뭐냐고 아버지 뭐 이 섹스폰 이게 10번 2번 누가 왔다고 밥먹으러 가는게 왜 나는 하루종일 굽고 이게 뭐하는지 핵이야 내 몸매만 봐도 야 내가 봐도 진짜 올해도 더 젖어 10년에는 더 잘 빠진거 같애 네? 아니 살이 빠졌다고 쟤네들이 입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미쳐 가물었다고 근데 입어보니까 아주 괜찮네 쓸만하네 여자가 빠지는 이 정도는 빠져이지 맞아 안 맞아 여기 나보다 잘 빠진 딸들이고 있어 대한민국에 나만큼 잘 빠진 여자는 못봤어 이 밑에만 무의로는 모르겠어 그래도 이 정도는 빠져야지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만 흔들어도 돼 형이야 밥먹어 밥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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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찌면 네가 책임질거야? 아 좋다니 뭐 이씨 못한다 이제 난 걸려도 상탄본부만 잡고 걸리면 잘했다고 기억해 내가 슬슬 놀 때가 좋아 아 쪼멀쪼멀 휘져버릴게요 내가 어차피 정혜년 노는 건데 박수 한번 드시고 우리 아버지 5만원짜리 받고 왔는데 다 정해 하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시고 우리 아버지 5만원짜리 받고 왔는데 다 정해 하시고 우리 아버지 6만원짜리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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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